그래도 잠자리에 들어서도 그리고 지금까지 제 가슴에 생생히 살아있습니다. 작은 문화체험들이 더 큰 문화를 만듭니다. 공익광고협의회 89.1 메가헤르츠 KBS 쿨 FM 방송입니다. 당신이 어디에 사시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프리지오의 가치는 계속 올라갑니다. 그녀의 프리미엄 대우건설 프리지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한글자막 by 김태홝 전영역의 음악세계입니다. 음악세계 기획특선 아티스트 리뷰 오늘 서른두번째 시간의 주인공은 디 인헤드입니다. 음악세계 기획특선 아티스트 리뷰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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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년간 음악세계의 뿌리를 형성해줬던 부루의 아티스트들을 총정리해드리는 기획특집 아티스트 리뷰 오늘 서른두번째 시간의 주인공 디 이니드 편을 보내드렸습니다 로열 아카데미를 졸업하고 76년 영국의 우드스타학인 레딩 페스티발에서 데뷔했을 때 영국의 언론들은 일제히 드비시의 환생이라고 극찬했습니다 건반악기의 모든 것을 담당한 로버트 존 갓프리 기타의 스티븐 스투어트 드럼과 팀파니의 프렌시스 리커리시 이렇게 세 사람이 만들어내는 환상적인 음악은 음악세계에서 지난 20년간 지금까지 계속 사랑받고 있습니다 가을이면 꼭 나왔던 오톤을 첫 곡으로 해서 The Lovers, The Dreamer, Sheets of Blue, Elegic, In the Region of the Summer Stars, Long Home 조금 후면 흐를 녹턴까지 오늘 8곡을 전해드렸습니다 프로듀서 이동우 디스크자키 전영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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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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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